안녕하세요. 우리가 사는 삶은 모든 게 다 돈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분이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다라는 얘기인거죠. 소득이 낮고 빚이 많으면 가정에 불화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슬픈 얘기지만 가정 불화의 80에서 90%가 돈 문제입니다. 빈곤 때문입니다. 비중교직 계약직 가정에 불화가 더 많죠. 비중교직이고 고소득을 내고 있는 집은 대체로 가족들 간의 관계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용돈 달라고 하면 용돈 주고 뭐 먹고 싶다 그러면 먹고 어디 가고 싶다 그러면 가는데 특별하게 불화가 생길 리가 없죠. 그런데 돈이 없으면 삶이 쪼이는 거죠. 밥 먹어야 되는데 밥 한찬도 엉망이 되는 거고 끼니 제대로 못 챙기고 엄마 아빠는 일하러 가느라고 바쁘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관리를 못 받으니까 그냥 집에서 내 TV만 보다가 친구들 부러우면 나가고 친구들이 이거 하자 저거 하자 그러면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막 끌려다니는 거죠. 그러다 보면 애들 삐뚤어지는 거고 도둑질하고 범죄에 가담하고 벼라벨들을 다 겪는 거죠. 이혼하고 가정에 취하고 온갖 술지정 부리고 고함 소리 나는 곳은 가난한 지역이 많죠. 삶이 힘들고 어려우면 가족들 간에 우애가 더 깊어지고 더 돈독해져야 되는데 실제로는 반대죠. 서로 엄망하고 탓하고 더 빡빡해지는 거죠. 싸우고 소리 지르고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더 각박해지는 거죠. 앞으로 경제가 더욱더 이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크죠. 신축간의 폭행, 살인사건 온갖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질 거죠. 일본도 그랬죠. 일본도 잘 사는 가정은 안정적이죠. 아빠가 돈을 벌어오고 엄마는 가정주부로 생활하고 아이들은 학교 착실하게 가고 학원 다니고 뭐 그네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것들 지원해주고 이러면 충분히 그냥 보통의 삶을 사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매달 내가 낼 공과금은 나오는데 돈은 못내고 정기 끊기고 가스 끊기고 이러버리면 그냥 삶이 우울해지는 거죠. 그게 쪼이는 거죠. 계속 전화로 돈 내놔라 돈 내놔라 빚 갚으라라는 얘기들만 들리면 삶이 사람의 모습이 적극적이고 활력이 넘치겠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위축되고 눈치 보고 움츠러들겠습니까? 뭐 이러다 보면 부모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생활하면 자기들도 똑같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점점 더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국민들이 가난해지고 힘들어지죠. 이게 요즘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위축되고 고개 숙이고 이제 신경 쓰는 거죠. 눈치 보는 거죠. 사람들의 삶이 매우 어려워지죠. 이제 밥값이 너무 급등하는 거죠. 먹는 게 진짜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죠. 술값도 올랐고 뭐 라면값도 오르고 국밥도 오르고 피자 가격도 오르고 치킨 가격도 오르고 뭐 안 오르는 게 없죠. 이래저래 물가가 계속 폭등하니까 제정신을 가지고 살기 어렵죠. 매번 돈이 모자라서 신경이 곤두서는 거죠. 아이들 학원비가 밀려가지고 학원도 꺼내야 되고 애들 용돈도 제대로 못 지어주고 뭐 학용품 사야 된다고 돈 달라고 했는데 돈도 못 주면 어떻게 됩니까? 애들의 마음도 되게 빈곤해지고 빈곤해지고 궁핍해지고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인상 쓰고 걱정하면서 사는 삶이 인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마음이 편안해질 수 없죠. 미국도 흑인이나 히스패닉 계열의 사람들이 사는 데서 강약 범죄나 마약이나 낙태 같은 일들이 되게 많죠. 왜 그러겠습니까? 그들에게는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기회도 없고 주변에서 올바른 얘기를 해줄 이들도 적죠. 미국도 중산층 이상의 가정에서는 식탁예절을 가르치고 엄격하고 보수적으로 예의범절을 가르치죠. 또한 현실을 냉정히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안목도 가지게끔 해주죠. 가난한 집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일들인 거죠. 우리가 우리의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줘야 되고 어떤 얘기를 할지는 잘 생각해봐야 되는 거죠.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모습을 또 그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쳐줘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가장 기본적인 돈을 현금을 목숨 줄로 생각하고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든 저축하고 절약하면서 미래를 대비하고 현재의 삶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 가족도 지키고 내 삶도 지키는 거죠. 자기 돈 말고 남의 돈으로 뭘 할 생각을 하는 건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남의 돈을 쓰다보면 그 남에게 끌려다니는 삶을 살 수밖에 없고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 사람의 노예로 절약해서 지내게 되는 거죠. 욕심이 그렇게 만든다라는 거죠. 거품은 항상 꺼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품이 영원할 것 같아도 거품은 사그라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이라는 기간 동안 부동산 거품 때문에 되게 많이 어려워했죠. 그런데 그걸 한국이 지금 현재 그대로 답습하고 흉내내고 있죠. 똑같다라는 거죠. 일본보다 더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거죠. 이제는 돈이 필요하다고 해도 제1금융권에서 저금리에 돈을 빌 수 있는 사람도 이제 몇 안 되는 거죠. 지용점수가 계속 낮아지는 거죠. 못 갚으니까 그리고 소득이 줄어드니까 점점 더 대출하는 데에서 부담해야 될 금리도 더 높아지는 거죠.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대출 못 받고 쓸 돈은 많고 계속 이러면 이제 답이 없는 거죠. 1980년대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대기업에 다녀야 했죠. 90년대도 마찬가지였어요. 쉽게 돈 빌릴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때는 기업 위주의 대출이 있었고 개인들은 대출을 통해서 뭔가를 한다는 생각을 잘 못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개인들이 너무 많은 대출을 하죠. 쉽게 대출해서 빚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은행들이 돈이 많아서 개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대출을 해줬을까요? 아니죠. 기업들한테 대출을 해줘서 벌어들인 돈이 줄어들다 보니까 점점 더 생각을 개인으로 초점을 맞춘 거죠. 개인에게 욕심을 부추겨서 빚을 지게 만들어서 그 빚을 통해서 이자 놀이하고 뭐 이자를 제대로 못 내는 사람들에게는 경매로 집을 뺏어가서 처분해버리고 이런 매우 살벌한 일들을 은행이 돈을 벌겠다는 측면에서 이제 접근을 한 거죠. 그래서 지난 10년, 20년 사이에 많은 이들이 대출을 냈죠. 그런데 이제는 원금을 갚아야 되는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죠. 금리도 저금리에서 중금리, 고금리로 바뀌어가고 있고요. 이렇게 변해가는 상황에 잘 정해야 되는 거죠. 앞으로는 집값이 오르냐 안 오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당장 내가 현금을 가지고 있냐 없냐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의 빚을 지고 있느냐 아니냐가 더 중요하죠. 안 그러면 하루에 3, 4시간 자고 아르바이트 7, 8개 하면서 빚 갚으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죠. 대충 계획을 적당히 버티면 빚을 안 갚아도 된다? 절대 그런 일이 없다라는 거죠. 더 막막하고 더 팍팍해진다라는 거죠. 빚은 결별 갚아야 되는 거죠. 도망을 못 다니죠. 가족들이 압박하고 힘들어지면 답이 있습니까? 가족들까지 같이 깡그리 같이 갚아야 되는 상황인 거죠. 소근에 빚을 지면 인생이 평생 노예로 전락한다라는 거죠. 빚을 쉽게 벗어날 수 없다. 빚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는 거죠. 함부로 도장 찍으면 큰일 나는 거죠. 내가 내 손으로 내가 만든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한국은 일상이 사기인 나라인 거죠. 정부가 사기를 치고 기업이 사기를 치고 기득권들이 개인을 상대로 사기와 조작을 너무 심하게 벌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는 마음 대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사기에 걸려들지 않게끔 정말로 조심해야 되는 거죠. 지금은 태입했던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갭투기하면 안된다. 부동산으로 돈 벌 생각하면 안된다.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 어렵다라고 계속 경고를 했죠. 금융위원장도 그러한 얘기를 했고요. 나라가 망해가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기관의 장들이 계속했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언론에는 보면 지금도 집값이 오른다라고 품부지를 하고 있죠. 제정신이 아닌 나라인 거죠. 대기업들에게 팔린 언론들이 언론의 기능을 하지 않고 사람들을 계속 현혹시키고 유혹하고 있죠. 6만 전자 개인들이 왕창 싸다고 계속 사야 된다라고 부추기고 있고 부동산도 계속 오른다고 얘기하고 빚내라고 얘기하고 온갖 추억하고 더러운 일들이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죠. 이런 시기에 자신의 일을 갖지 않고 생업을 내팽개시고 투기하겠다고 뛰어드는 사람들은 몰살당한다 죽는다라고 봐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거죠. 이게 절대로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매우 우려스럽고 심각한 상황이고 미국이 이미 겪었고 프랑스가 겪었고 독일이 겪었고 일본이 겪었다는 거라는 거죠. 그걸 이제 한국이 겪는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현금이 제일 중요하다 돈이 목숨 줄이다 라는 얘기를 절대로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